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지난 밤까지 멀쩡하던 곳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특별한 이유도 없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이럴 때는 기분도 확 가라앉기도 하지만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겁이 덜컥 들게 됩니다. 이렇게 50 이후 몸이 여기저기에서 보내는 통증들은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경고신호라고 도서 50 이후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습관의 저자인 프랭크 리프만 박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몸으로부터 경고신호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몸이 여기저기서 쓰리고 아리고 쑤시는 신호를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빨리 이것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50 이후 건강을 결정지는 습관 첫 번째 적게 먹자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합니다. 적게 먹어야 하는 이유는 중년에 들어서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져 우리는 젊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탐이 여전하신 분들도 많죠. 아이고 저도 식탐하면 또 제가 빠지질 않습니다. 얼마 전 영화 탑건이 36년 만에 후속작이 개봉돼서 톰 크루즈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사람들은 1962년생인 톰 크루즈의 그 시간을 붙잡아 매놓은 듯한 여전한 의상빨의 부러움과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톰 크루즈도 소식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때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중장년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평소 식사량의 40% 정도를 줄이면서 한창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도 소식하면 톰 크루즈와 같이 20대의 몸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할리우스터냐 살을 빼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살 빼기 위해 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후에 우리 나이 때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소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그냥 소식의 결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변하고 맙니다. 50 이후 건강을 결정짓는 습관 두 번째, 근막을 이완시키자. 근막이란 근육의 겉면을 싸고 있는 막인데 근막이 짧아져서 팽팽하게 당겨지고 뭉쳐지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또 그 통증이 다른 곳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자세도 나빠지게 돼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해결책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놈 폼 롤러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근막을 이완시켜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어깨, 가슴 가리꺼 없이 근막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엉덩이나 무릎, 대관절, 대체술과 같이 흔히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면 미리미리 근막 푸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습관 세 번째, 속을 쉬게 해주자 우리가 속병을 앓고 또 피둥피둥 살이 찌는 이유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자주 먹어서 그렇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장이 쉴 틈도 없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어댑니다.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들 얘기하죠. 하지만 야식이다 뭐다 해서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다. 장이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속이 더부룩하니 부대끼는 것도 피할 수 있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도 건강해져서 음식 먹을 때 소화도 잘 됩니다. 뭐 당연히 변도 잘 보고요. 저녁 마지막 식사와 다음날 아침의 첫 식사 사이에 최소한 12시간이 비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을 넘어 16시간 이상 비워두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의 한 방법입니다.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습관 네 번째, 무리해서 다치지 말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면서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중장년 남성들이 다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를 잊고 경쟁심에 불타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아유, 지기 싫죠. 또 나이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도 쉽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덤벼들었다가 덜컥 다치고 마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도 자기 몸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강도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안목을 키우고 과욕과 경쟁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양의 이치에 따라 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와 의욕이 양이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알고 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꾸준히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 음양의 조화를 잘 맞춰야 할 일이겠습니다. 나이 들어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마음고생도 덩달아 많아지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봅니다.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고 충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몸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의 뿌리를 찾아 그냥 확 없애는 노력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의 화를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연연해 하지 말고 아주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미움이나 증오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복수는커녕 내 마음만 지옥으로 살다가 병을 얻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만이라도 잘 들이고 유지한다면 떨어졌던 면역력도 회복될 것이고 근력과 활력을 얻는 것은 물론 밤에 잠도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50 이후 꼭 가져야 하는 습관으로는 첫 번째 소식하고 두 번째 자주 먹지 말고 속을 편하게 해주고 세 번째 금방 마사지 해주고 네 번째 괜히 과역 부려서 안 다쳐도 될 것을 다치지 말고 다섯 번째 마음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몸에서 보내는 경고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잘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난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